야! 니네 진짜! 진짜! 구독! 눌러! 자!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오니저택 콘텐츠 특별편 원포맨 괴물이 오다! 자 오늘 아오니저택 콘텐츠 원포맨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찾아왔는데요 자 오늘 원포맨은 기존 아오니 콘텐츠랑 좀 다르게 진행을 될거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멤버분들 모든 스킨이 다 대머리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태기입니다 아 태태기님이 스킨을 바꾸셨어요 돼지 스킨에서 예 빡빡의 스킨으로 바꿨습니다 아 아주 귀여운 스킨으로 바꾸셨는데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제 오늘 제 첫번째 사이타마가 될 원포맨 대텍입니다 아아아 당신이 오늘 사이타마가 될거다? 그럼 아안 한 방에 다 perfection 아 너는 사이타마益idays fır하 사타군 아니야? 허orro 왜왜왜 이렇게 또 스킨을 바꾸니까 대머리로 바꾸시니까 진짜 못생겼다 나랑 스킨이 다른 게 뭐죠? 어.. 없네요 쌍둥이데 쌍둥이?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루님 오늘 왜 대머리가 아니에요? 저 개머리인데 부끄러워서 후드로 가렸어요 아 후드티에요? 후드티? 진흙대님 아 예 안녕하세요 진흙대입니다 아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울글불긋하죠? 왜냐면 제가 오늘 워퍼맨이 될 남자가 하하하하 자 그리고 마지막 멤버가 남으셨는데 진짜 대머리 얼렉스킨이 대머리였죠 이분은 네 폼스님 어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기 여기 위급한 사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저분은 무면허 무면허 라이더입니다 라이더? 도와줘요 무면허 라이더 도와줘요 무면허 라이더 하하하하 아니 근데 무면허 라이더가 왜 카트를 타고 왔어 하하하하 자전거가 없더라구요 하하하하 사실 카트라이더? 카트라이더 무면허 카트라이더입니다 무면허 카트라이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퍼맨 아오니저택 특집 오늘 설명해드릴게요 이 아오니저택 안에 이렇게 생긴 목공예가 있어요 작업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두세요 자 이렇게 생긴 작업대가 있고 다음으로 이 작업대를 열면은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스쿼드 100회 런닝 10키로 어어 호유호유 Ellете affect those 흑모면까지 말이라 이게 correct 하하하하 어어 큰 1988 그러면 60 진심펀치가 나오게 되죠 오오 자 이 진심펀치로 나머지 분들을 모두 다 죽이시면 원퍼맨이 승리가 되겠죠 그니까 한마디로 이 아이템을 먼저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간단하죠? 내가 진짜 원퍼맨이 되겠어 이 대머리들아 이 대머리 대머리 거머리들아 내 몸이 안보여? 너희들은 못 이겨 싸움은 나쁜거에요 뭐야 이 휠체어 라이더는 그러면 오늘 한번 싸워가지고 누가 진짜 원퍼맨인지 겨뤄보자고 내가 뭐지야 이 자식이 자 가자 아 아 싸우지마세요 아니 너는 무면허 라이더잖아 저는 정의를 수호하기위한 시급 히어로 1위 야 야 무면허 라이더 무면허 카트라이터입니다 내가 진짜 원퍼맨이야 너 만약 주먹 찾으면 나한테 좋아야된다 알았지? 알겠지? 알겠지? 아 내가 오늘 진짜 원퍼맨이 되겠어 가짜의 원퍼맨 녀석들은 너 날 사칭하지마 야 너 왜 대머리야 내가 진짜 원퍼맨이야 야 이 자식이 야만 이미 원퍼맨 정해져있어 자 이걸 잘 봐 아니 이럴수가 넌 진짜 원퍼맨이러니? 그래 진짜 아파 아아 아아 야 주먹에도 피난다 내가 오늘 진짜 원퍼맨이 되겠어 내가 오늘 진짜 원퍼맨이 되겠어 야 너 솔직히 원퍼맨 아니잖아 나한테 주먹 찾으면 나한테 좋아야된다 너 솔직히 찾았지? 너 지금 찾았지? 안 찾았어 죽여보면 알지 않을까 싸워보자는거야 아니야 싸워봐 싸워봐 싸워봐라 물량먹었다 어이 어디갔어 어디갔어 이 자식 막강한 녀석이란구만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코카콜라야 내가 진짜 너 가지고 있구나 어? 안 죽을려 이거 너 너 원퍼맨이 뭐 갖고있지? 지금 안 갖고있어 안 갖고있어 야 어디야 아이씨 어디갔어 얘 그냥 상자에다 찾는게 좋 어 아아 하하 아아 일단 이거는 싸우는거보다는 후반에 싸우는게 좋을거 같애 아아 너 가지고 있지? 아 안 가지고있네 오 쉬쉬쉬쉬쉬쉬쉬쉬쉬 스쿼드 100회잖아 그 세 개만 모으면 된다는 건데 어! 야야야 말하지마 말하지마 내가 그럼 원포메 되면 넌 살려줄게 원포메 되면 넌 살려줄게 말하지마 어? 확실한거요? 어? 아 진짜로 난 살려주는거에요? 야 조용히해 애들이 세 명이 달라붙은다 못 이긴단 말이야 그럼 그건 알아도 난 넌 살릴거야 맞아 맞아 뭐야 왜 이렇게 이만해 아니 넌 넌 넌 조용히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찾았습니다 야 비밀번호를 왜 찾아야야 비밀번호를 권했지 아니야 아 잠깐만 이 친구는 주사를 한 대 맞아야겠구나 안다요 엉덩이 되세요 안다요 이 바보 멍청이들 야 어쨌든 야 어쨌든 택배기 너 알지? 나 배신하지 마라 어 그러면 일단 합의가 된거 오 오 오 오 오 예 야 도라에몽이 도라에몽이다 도라에몽이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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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직장 내놔 아 싫어 잡아 잡아 얘들아 내가 스콘은 100개 가지고 있다 잡아봐라 쉬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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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거기서 멍청이들아 이임 kam 하하 isol Bu Yes 나는 야 원퍼맨 홀먹대장이라네 야 애들아 아이템을 찾아야지 바보더라 애들이 싸울주만하네 아 뭐야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야 뭐야 넌 원퍼맨이였어? subway 야 나 이런게 어딨어 해야야야야야야야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agua 얘 템없지 아아아아 아아 아아 잘못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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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늦대 하나 가지고 있는.. 아 나 왜 자꾸 때리는거야? 알았어 알았어 안돼! 안돼! 내 스쿼드! 야! 너 진짜! 야! 안돼! 얘 왜 이렇게 싸워? 얘 왜 이렇게 싸워? 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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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너무 많아 아아 아아 내꺼야? 내 스쿼드야? 어 뭐야? 관통들? 어 뭐야? 너 있냐? 너 있냐? 어 얘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? 노란색 아닌가 이거? 아니 없잖아 아니였잖아 일단 여러분들 애들이 아무도 이렇게 없을 때 애들끼리 이렇게 싸울 때 전 아이템을 찾아야 됩니다 아.. 즉시의 호포션이 있구만 어이씨 이게 뭔 소리야 꿈을 꿀거야 이럴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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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또 왜 여깄어 또 왜 여깄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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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열려있는데 왜 내려가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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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죽고싶어? 어? 들어와봐 들어와 야 너 툰구 쓰는게 어디서 오 grit니어 봄수가 가지고있어 봄수가 봄수가 ㄱㄴㅇ 야야야야 봄수 어딨어 빨리 말해 저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봄수가 아니라idd다고 야 저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아아하 으얏 이Th0지 그럼 이제 넘어야지 jagka 나안돼ㅇ에ㅇ의ㅇ에에에Ə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에에에에에ㅏ해 테뜨기 가지고 있어! 테뜨기가 이제! 얘들아! 테뜨기 가지고 있다고! 아니라! 얘들아! 테뜨기 가지고 있다고! 뭐야 이거? 어? 이 영혼 뭘 발견한 눈치군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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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! 너 진짜 아니야! 이 멍청이들아! 왜 나만 공격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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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몸이 이렇게 이렇게 100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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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테뜨기 죽여서? 야야야야! 요로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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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요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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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만약 원품맨이 된다면 너부터 죽여준다 요르르 요르르 니네면 나오면 그냥 죽여봐 이제 더 치졸하고 더러운 빡빡이 나! 야! 나 윗몸 일으키기랑 하나만 이제 두 개만 더 먹으면 니네네는 딱 죽었어 내가 원품맨이 될거야! 우리 동맹이야 맞아 어어 비열한 녀석들 동맹을 하다니 아 아 아 아 아 아 위치가 들킨거 같은데 텍텍이를 찾아야되지 아 야 텍텍이 어딨어? 나 쟤 잡아야되는데? 쟤 잡아야되는데? 어어 야 도라이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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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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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원하는가? 에에에 저 저 진짜 원품맨이 되고싶다고요 뭐해요 응 그러면 말해봐 힘을 말이야 힘을 주세요 도라이몽 니 나 와려 사신하시라고? 야 이게 써도 돼? 그래 이거 써도 돼? 진짜로? 허허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구나 rire 이거 뭐야 어 오 어 다들 낚시나오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하 보건아 아니 얘들아 원폰맨이 되야될거 아녀 야 태택이 어디냐 태택이 니는 멍청이다 진짜 욕심이 없구만 아 시끄러워시끄러워 야 뭔소리야 뭔소리야 시끄러워 전쟁이래 봉수가 미쳐 날들고 있다 아 이게 내가 지금 태택이 어디서 태택이가 꽁꽁 숨었네 이거 하나 먹고 태택이가 다 모으는거 아냐? 야야야야야 스탑스탑스탑 봉수님 봉수님 자 좋아 좋은 제안 하나 건네겠습니다 여러분 단면 단면이 제가 좋은 제안 하나 걸게요 태택이가 주먹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주먹을? 저희 세 명이서 팀하고 어허 팀하고 태택이 죽이고 애들이 죽인 다음에 주먹을 다 모아서 마지막에 저희 세 명이서 싸웁시다 어때요? 네 일단 팀하자 일단 팀해요 오케이 가자 야 태택이 어디 있어? 태택이를 찾아 대들아 태택이를 자기가 태택이를 찾는가? 야야야 이런게 있어 야 일로와 거기서라 거기서라 야 이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게 어딨어 어? 누가 먹었어? 님미 먹었다 님미 먹었다 안가지고 있네 안가지고 있다고 안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네 가지고 있네 이 멍청아 아 아 아 아 나 숨어야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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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이제 두개만 찾으면 됩니다 두개만 두개만 나 여깄다 이 멍청이들아 아아아아악 잡아봐라 아아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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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얘들아아ils아아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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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머리가 아니였네 그럼 누구세요 여기가 지금 그 파란색 괴물한테 지금 쫓기고 있다고요 야 이거 아오니 컨텐츠 아니야 이 멍청이들아 야 워퍼맨을 찾아야 돼 야 아오니 컨텐츠 아니라고 아오니 컨텐츠 아니라고 이 멍청아 아 두개만 쳐주면 되는거 같아 빙노맨 불러와라 단미호가 날 잡으려고 하는거야 나 쫓기고 있어 지금 자네 그렇게 어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얻는게 무엇이 있겠는가 자 보게 이렇게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하다보면은 가끔 예상치 못한 것들이 잡히기 마련이지 예를들면 이런거 어이 어이 낚시라 낚시라 아니 이럴수가 낚시 행복하게 살게 어이 고마워요 낚시꾼 아저씨 야 누가 나 쫓는다 야 나 이거 뺏기면 절대 안돼 잠깐 이거 숨겨놔야겠어 숨겨놔야겠어 여러분 이거 숨겨놔야겠어 잠깐만 이겨배 잡아라 이겨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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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들이켜 버렸군 가자 나 에마 이겨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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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 어떻게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어 야 이런게 어딨어 뭐야 어 뭐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빠라바라바라밤 빠라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밤 으아 히힛 이따 예쁘게 한번 머리 하나가 어디있냐 뭐야? 이거 어디야? 아 이거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하나가 하나가 하나 맞춰 기분이 좋지 않은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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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미안하다 반칙했다 얘들아 미안하다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 얘네는 없구만 도대체 누구를 갖고 있는 거야 야!! 야!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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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..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..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.. 잠깐만 가만있어.. 잠깐만.. 타임이다.. 타임이다.. 아.. 알았어.. 여기.. 너.. 다행이다.. 바보라서.. 어.. 투녀가 있잖아.. 단미호 뭐야.. 폭주족이야? 죽여버릴거야.. 뭘.. 뭘 죽여.. 아아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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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영.. 영영.. 잠깐 기다려보시겠나.. 지금 옆에 이.. 할망구부터 죽이도록 하겠네.. 야이.. 할망구야.. 야야.. 나 지금 하나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.. 태태가.. 나한테 붙어 얘들아.. 살려줄게 얘들아.. 나한테.. 나한테 어? 원퍼맨 주먹 하나만 주면.. 아.. 진짜라 니네 진짜 둘 다 안죽일게.. 야.. 웃기지만 너 아까 그렇게 말을 놓고서 나 죽여버렸잖아.. 아.. 아니야.. 아니라니까.. 적동을 해서 죽이지 않겠나.. 아.. 좋았어.. 죽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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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다 본 녀석들 좋았어요 우리들이 팀이다 그럼 그래 그래 말이, 말이 통하는 사람만 우리 팀으로 받자 좋았어 나머지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내가 갖고 있구만 그래? 진짜로? 응 진짜로? 그렇지 야! 뭐 저런 게 다 있어 야! 야 뭐 저런 게 다해 야! 야! 야 무슨 원포맨이 이래 야! 뭘 때려봐! 이 방패를 들고 뭐하는거야 야! 태택아! 야! 탈출으로 와봐! 태택아! 야! 무면허 카트라이더 등장! 야야야 너 진짜 하나 있어? 나 빨리 줘 그냥 빨리 줘 나 빨리 줘 우리 나가자 그냥 빨리 나가자 아 진짜로 나 진짜 너만 안 죽일게 내가 뭐야 저거? 저 위에 누구야? 넌 뭐야? 그래 젊은이 얻고자 하는 것은 다 얻었는가? 내 이름은 무면허 라이더 문을 빌지 야야야 빨리 줘 빨리 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빨리 줘 빨리 줘 야 빨리 줘 나가야 돼 야 답이 왔어 답이 왔어 빨리 해 빨리 사실은 난 없어 그냥 떠본거야 야아아아아아아아 호호호 인간은 정말 재밌어 아 나 진짜 얘 왜 거짓말을 쳐 진짜 진이 땅 가지고 있다고? 아 누가 갖고 있는거야 누구냐 누구냐 도대체 찾을 수가 없네 찾을 수가 없네 아 누가 갖고 있는거지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야 요르르 누가 가지고 있는거 아니야 진흙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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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지고 있단 말이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허허허허 인생을 서피드지 인생을 서피드야 뭐야 쟤 뭐야 쟤 흫흫흫흫흫 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여서 뺏어 나 죽여버려 뭐해 아 잠깐만 쟤 좀 죽이고 할게 야 일로와 간다아 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아주 그냥 도고리를 왜 들고 다녀 야야야 빨리 너 창고 빨리 어딘지 안 단미호 어디서 누리라고 나 지금 나 지금 나 뚫고 있다 최강이다 오지마라 그럼 자네만 몰래 따라오기나 야 채채가 야오지마라 응 오지마라 비빈 응 오지마라 먹을라고 야 어디서 야 이간 이간질하지마 야 이간질 하지마 다 백ione 야야 빨리 야야 어디다lem장났어 빨리 말해 어디야 아 딸라오기다 오케 오케 오지마라 야 야 오지말라 오지말라했다 아아아 여로로 어? 난 배신하려고 했어 야야 나 죽겠다 죽겠다 야야 기다려봐 왜왜왜 넌 죽었어 애들아 다들 와라 야야야 내 가득권 뭘 메뉴 치려고 야야야야 내 가득권 날 죽일라고 완전 돼지라고 막 꿀꿀거림에 파워풀 정말 어이가 없고 난 돼지가 가장 싫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왜요? 뭐죠? 뭔데요? 이 저택에 보스가 등장했습니다 레이드 퀘스트가 떴어요 아니요? 쟤를 잡아야 나온다는건가? 레이드 퀘스트가 떴어요 제일 빨리 그 레이드 하러 갑시다 어 어 예 이거 서버 최초 레이드라고요 서버 최초 서버 최초라고? 예 야 나이 죽이지 말고 먼저 쟤네부터 잡자 그러면 어때 우리 어 그래 그래 자네도 우리 파티에 끼겠나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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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직업은 무면허 라이더입니다 네 네 네 네 아 저스 레이드다 레이드 아싸 아직 템 안맞췄는데 간다 야 그 괴물이 나왔다는겁니까 진짜 옥상에 있습니다 어 어딨어 어딨어 옥상에 있다고 옥상으로 따라와 옥상으로 따라와 옥상으로 따라와 레이드 레이드 안톤이다 안톤 자자 야야야 그럼 저 위에서 저걸 잡으면 나온다는거지 야 어디어디어디어디 야야야야야 우리가 첫번째로 물리쳐야될 어 괴물인가 원포맨의 미션인가 야 제녀석 조심해 S급랭크야 S급랭크 저녀석만 잡으면 에픽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안되겠다 요로로부터 먼저 싸워 가 간다아아아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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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한자는 버린다 자 다음 출격할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강좌라는걸 보여주지 니가 한 번에 이겨버려 제가 맛좋은 소보루빵을 갖고왔습니다 소 한입초봐 자 여기있습니다 야 야 야 침에 짚었어 침에 야 굉장한 강아리야 보였어요 다음은 제가 가겠습니다 니가가가 니가가 자아 무면허라이터 터키 스크랩 오 뭐야 자 이제 아이템을 모두 독식한 봄수를 잡아 봄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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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이다 봄수는 1층에 있구만 아니 봄수는 1층에 있구만 아니 진 진흙대암아 아 야 야 야 누가 누구냐구 누가 갖고 있냐고 야 빨리와 오키오키오키 빨리와 오키오키오키 JuTek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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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택택이 죽었어 야 누가 뭐 누가 뭐었어 누가 뭐었어 야 야 야 택택이 죽었어 나란해 난 죽지 않나 야야야야야 너 있어? 진짜 야 뭐야 아까 보스레이드로 만든 에픽템들이라네 자 자네 원포맨이 되고싶나 빨리 빨리 쳐 런닝 10km 좋아 너는 진짜 내가 안죽일게 약속할게 좋아 좋아 근데 애들이 너무 많거든 니가 뚫어줘 애들이 잡으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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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뭐가 아니야 뭘 봐 뭘 봐 뭘 봐 그냥 이 쥐며느리 같은 녀석도 끼우고 가지 야 그래 나는 내가 원포맨이 되면 니네가 너네가 죽여 야 다 미워 다 미워 죽여 다 미워 다 미워 다 미워 야 내가 미워다 어이씨 장난 아니네 아 맞다 조합해요 아 맞다 조합해요 쟤 조합할거 어딨지? 여깄다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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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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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 뭐 뭐 뭐~~ 아 뭐야 뭐야 이거 기억이 안나 그니까 기억에 갑작이 안닿 야아! 오지말라고! 아 잠깐 여기 나가야돼x2 조합때 어디있어~~ yard에 빠져있는데 건물을 담아야 알아요 비 gi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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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깔 초록색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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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을 가지고 나가시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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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각이만 하면 돼 각이만 하면 돼 잘 있어라 이 electrod할라 이우 이우 아알 윙에ando 윙에ando 저기당 얼마 넘지 않았어 가야돼 사이 아앜 꺄야돼 어허 그래 자네가 본 세계는 어땠나 정말 끔찍했습니다 전 나갈 거예요 이 세계를 자네가 가질 차례네 지져나 너는 진짜로 너는 진짜로 오늘 눈물 그냥 다 빼줄게 어 야 야 들어와 들어와 비번호 못 열지 나밖에 못 열지 나밖에 못 열어 야 니넨 진짜로 뒤졌어 아 야 니넨 진짜 진짜 와 와 야 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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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터졌다 아 터졌다 야 진짜 세 말도 안 돼 야 진짜 세 야 진짜 세다 아 재밌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몬포맨 저택이 이렇게 또 서바이벌 형식으로 새롭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줘 감사하구요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